네? 안 했어? 네 잘못 들은 건가? 기분 탓 기분 탓인가? 네 어어 네 네? 네? 아니야 됐어 됐어 요 지형 진짜 이상하다 어 그런 것 같아 어어 어쩜 서브 여는 사람이 어떻게 서브을 열었길래? 나한테 그러지 마세요 제가 뭐 했다고 그래요 이게 뭐지 이거 피라미.. 이거 스핑크스인가? 이거 스핑크스인가? 아 저 안소님 네? 스핑크스에요 어디요? 제 집이요 그게? 전혀 모르겠는데 어딜 봐서 어딜 봐서? 아니에요 그냥 못생긴 집이에요 문은 어디 있으면 문이요 문이요? 문이요? 무덤은 무덤? 여기 침대 있으면 무덤 같겠다 침대요? 네 제가 문 달아드릴게요 어 어 아 제가 조명 달아드릴게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왜그래요 이쁜데요? 어 어 마치 나처럼 어? 어 어 님 금방까지 깻 모였어요? 아니요? 갑자기 서바이벌 모드로 바뀌셨는데 아니에요 아닌데 맞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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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목재가 좀 부족했어요 저희집 와보실래요? 네 그런거 읽는거 아니야 어 앞쪽에 보이는 집은 택방의 집입니다 어 불쌍한 택방에게 동전을 던져주세요 하 했다 아 내가 택방이 아닌데 아 내가 택방인가 애교 잘 부려요 동전 주세요 저기요 어 저희집에 왜 맘대로 들어오시죠?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닫아주시니 가능합니다 어머 뭐 짓거리 하시려고 다 뚫려있어요 나가세요 저희집에서 얼른 이 변태가 나 무기 들었다 살인장가 님들 망했어요 저희집에 고깨기 살인바가 고깨기 설정 오 마 안소님 안소님 죽고싶어요? 살려주세요 콧물이 참 아름답다 엄청이잖아? 일로와 안소영 네? 안소영 우리 뭐해요? 우리 집 언제 지어요? 이제 뭐할까요? 이제 뭐할까나?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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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에 있는 반짝반짝거리는거 줘주세요 여기요 진짜 진짜? 진짜 준거? 응 이런 요물은 내가 없애는 방법을 알려주지 이상한 소리나요 으악 아이씨 왜 떨어져? 왜 떨어져? 아이씨 엘리리 꼴레리 떨어졌대요 엘리리 꼴레리 흐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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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요물은 여기 이렇게 아 소영 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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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저의 마음이에요 양심도 없나봐. 시커멓게 탔어. 안손님. 네? 우리. 어, 우리 한번 싸울까요? 도끼 살인마? 오오오? 도끼 살인마 할까요? 도끼 살인마? 네. 제가 콧물을 닦아드릴게요.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어? 요거요거요거. 막대기다. 막대기 살인마. 막대기 살인마? 예예예. 하나, 둘, 셋. 예! 점피! 점피! 야, 이발 죽어, 인마. 에브리바디! 점피게! 아! 안소영. 예? 내가 얼마나 칼질을 잘하는지 모르지. 어. 내가 얼마나 칼질을 잘하는지 모르지. 아, 안소영. 네. 아, 안소영. 내가 얼마나 칼질을 잘하는지 모르지. 안소영. 아, 뭐야. 왜 도끼를 써, 계속! 아닌데? 도끼를 써! 안썼는데? 어! 어! 기분타신, 기분타신. 야, 우리 피가 안다는 것 같은데? 네, 그러게요. 너무, 너무 피스풀 모드야, 지금. 왜 계속 도끼로 때려. 안 되겠다. 도끼! 도끼 들고 있는데? 어? 전 짝대기인데? 저 고기 들고 있는데, 고기? 저 달걀 들고 때리고 있어요. 저 짝대기, 짝대기, 짝대기. 저 달걀. 저, 도끼, 안등, 안등. 저도 도끼, 안등, 안등. 저도 도끼, 안등, 안등. 헐, 살인자. 아, 헐. 또 죽었죠, 찝방! 칵강 님은 살인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선정되셨습니다. 근데 이제 도망도 못 가나봐, 어떻게 해? 아, 이런 똥코들은 어떻게 쌀어? 망했어, 망했어, 또 죽었어. 그렇게 택방님은 살인자가 되었다고 한다 안소영 집 맞어? 집죠? 어딨죠 집? 어 여기 어 제가 TP시켜드릴까요? 아니요 집 찾을 수 있어요 저는 누구처럼 네 누구처럼 TP같은 거 안쓰죠 안소영 네? 집 앞에 님 집 앞에 젖소가 엉덩이 내밀고 있거든요 제 동생인데요 아 동생이에요? 네 앉었어라고? 앉었어예요? 네 제가 안소영이가 앉었어예요 빵졌소 아니에요? 빵졌소? 미친놈 졌소 빵 여기 제 집이거든요 혼자 있고 싶네요 나가주세요 오지마라 그랬다 이 변태 새끼야 변태 아 저 이미지 어떡할 거예요 저 변태 아닌데 아니에요 저 변태 아닌데 왜이렇게 변태네 이씨 어 그걸 만회할 만회할 기회를 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애교 어? 왜 밑도껑도 쎄교래겠소? 아니 자꾸 사람들이 님 애교 되게 잘한다고 그래서 궁금해서 저 애교 못해요 애교는 제가 짱이죠 해보세요 거기 있어봐요 거기 가만있으라고 여기 말고 여기 밖에 창문 밖에 알겠어 알겠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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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 밖에 있으라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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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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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두더지 잡기 아니거든요? 어허 까꿍 까꿍 깜꿍 때리지마이 hoc 아니 아니 너무 짜증나서요 어허네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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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집 개 때리시면 안 되거든요? 이름 뭐예요? 우리 개 메라요 메라요? 메드라이프 아니에요? 메드라이프? 아니 얼마 전에 죽은 저희 집 강아지 메라인데요 그랩, 그랩 자각이 생기셨는데? 메라 자람 한 대 때려보세요 끝까지 쫓아감 미안해요 아 끝까지 쫓아감 이제 님 망했음 네 존나 잘 잡는데? 그것 때문에 이름이 메라예요 신기하죠? 아 저분, 저분 다이아 1티어시네 어 끝까지 쫓아간다 존나 미저리인데 미저리 님 왠지 끝까지 쫓아다닐 것 같아요 우리 메라가 아 어떡하지? 저 안손님 쟤 좀 어떻게 해봐 그냥 오셔서 한번 죽으시면 돼요 죽여도 돼요? 개들 죽여도 돼요? 개들? 콜 사림자 죽어! 나 못 때리는데? 응? 나 못 때려요 아닌데요? 저 때려봐요 어 맞는데 뭐지? 어 개들이 저를 좋아하는데요? 이쁘다 이쁘다 뭐야 빨간불 켠는데 뭐가 좋아하는거지? 어 빨간눈이 섹시한데요? 이쁘다 이쁘다 혼자 있고싶어요 어? 지금 멀티한데 혼자 있고싶다니 나가주세요 어? 으읍 으어 곰다야겠어 으허 야 택방 너 벽보고 손 들고 서있어 여기 벽보고 어? 어 이렇게 이렇게 서있어 이렇게 나처럼 서있으라고 아니 그쪽 벽 말고 이렇게 이렇게 나 야 인마 이렇게 히 흠 철봉 잘 철봉 잘하시네 철봉 잘하시네 내가 한 철봉합니다 우리 집인데 왜 자꾸 우리 집에 들어가요? 여기 있어라면서요! 내가 언제? 안그랬어요? 네버 저기 근데 이 개새끼를... 아 죄송합니다 헉 이 개들 좀 잡아줘요 제발 강아지라는 좋은 말이 있는데 강아지들 좀 잡아줘요 그만해 두 사람 쫓아가지마 됐죠? 해결됐어? 다 물에 빠트려 밀대요 아 진짜요? 근데 물에 빠지면 되는구나 그걸 미드? 어? 아니에요? 아마 죽여야될걸요? 계속 쫓아오는데? 아 못쫓아온다 아싸 물에 빠지면 못나오죠 네에에 오오 좋았어 어? 그러니까 탯방님 여기 서봐요 뭐 탯방님도 빠지면 못나오겠지? 으아아아아아악 어 왜 안빠지 우리? 이런 말도 안돼 안수님 네? 아니에요 헤헤 아 안수님 추천 한번 받으세요 추천은 힘드네 흑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흠 안눌러줄거 같은데? 안눌러줄거 같은데? 제가 부탁할게요 에이 부탁한다고 누가 누워주나 누가 눌러주나? 자막을 Polish 어... 오늘 저랑 친해지는 사람이 A.R.E.F. 사실 마피아도 같이 하고 했는데 말을 잘 안 하셨었어요. 아 그때는 제가 나댈 수 없었죠. 우리 양손님 친구들이랑 같이 한 건데 어떻게 나댈까요? 아닌데 저도 시청자 받아서 한 건데? 아 시청자였어요 당? 그런 건데 그런 건데? 괜히 눈 끼치기 싫어서 제가 말을 안 한 거죠. 그렇구나 그렇구나? 어? 네 추천 두 분 눌러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 짜다. 아 애교부리시면 추천 안 돼요. 저 애교부려 볼게요. 우와 여기 발 끝에서 발 끝. 시작할게요. 예. 자 STY1890님 합니다. 이게 뭐예요? 아이디예요 아이디. 저 애교하면 추천 안 돼요. 레사님 갑니다. 안성님. 추천 눌러주세요. 그건 제가 더 잘 할 것 같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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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안 눌러줄 거야? 눌러줘야지. 추천 안 눌러줄 거야? 어 형 죄송해요 제가. 내가 미안해 형. 내가 죄송합니다. 제가 죽은 죄를 졌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절대 안 들을게요. 죄송합니다. 형 제가 웬만하면 막대기 가지고 얼굴 안 때리려고 했는데. 형 아니잖아 이거. 형 제가 다시 애교 부려드릴게요. 나 이 개 좀 치워 주실래요 형? 개 왜 이렇게 맞다 갔다 거려? 으르렁 으르렁. 너도 내가 좋은 거야? 왜 이렇게 몇번째 begged? 아휴. 그거라고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애교 해보세요. 응. 어. 안녕하세요. 대망 이에요. 추천 눌러주세요. 으어어. 으어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어어. 으어어어어.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ㅑ. 몰라요.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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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잠시만요. 집단! 호호! 허허허허허 어? 아 아 아 오아 아 택방님 상대모사 잘해요? 택방님 못해요. 여러분들 제가 귀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아닌데 여러분 여러분 추천하시고 눌러주면 제가 택방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택방님을 제가 죽일게요 또 빨리 추천드려 뭐하세요? 빨리빨리 어? 응? 귀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싫은데 싫은데 어? 싫은데 싫은데 아니 해준다면서 미스 형 왜그래 형 누나 해봐 누 형 이 자식이 아 누 형 아이 큰일났다 야 계속해 개개개 누 형 네? 님 진짜 애교 그따구로 하실 거예요? 아 다시 해드릴게요 죄송해요 안소영 그거 말고 원래 그 제가 아까 듣기 좋다고 했던 그걸로 해줘요 안소영 아 아 아 아 왜 왜 이거 무슨 컴퓨터에다가 내가 채팅 쳐가지고 읽기 한 거 같은 기분이네 이래 왜요 아 왜요 하 하 하 진짜 소름 돋았어 아 아 아 아 왜 아니 아까 좋다는 목소리로 했잖아요 왜 그래요 목소리만 좋으면 뭐하냐고요 네? 네 이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죄송합니다 님들 아 미안해요 제 목소리로 할게요 원래 그거 제 목소리거든요 미안해요 안소영이랑 같이 방송 좀 해보겠다고 또 책 읽나봐 어 그런가 뭔가 아프다 이마 내려와 형 여기 여기 어 여기 여기 어 근데 근데 택방님 재밌죠 어 어 어 어 완전 재밌죠 마크 1년 하셨는데 오늘 조합법을 처음 배우신 그런 그러신 분이에요 어 되게 재밌는 분이니까 가끔 방송 놀러가서 보세요 귀 테러만 안하면 참 재밌는 아이예요 아 제 방송은 귀 테러 좀 있을 건데 좀 심할 것 같은데 네 뭐 탈추맥 같은 거 으아아아아아악 이라고 막 으아아아아악 이라고 막 으아아아아악 이런데 아 근데 왜 피해요 어떻게 아 진짜 싫다 아 왜 피해요 왜 피해요 왜 피해요 왜 왜 왜 싫어서요 어서오세요 오신분들 환영합니다 왜 왜 도망가요 듣기 싫어서요 뭔가 가까이 있으면 더 크게 들릴 것 같아요 아니세요 아니에요 까꿍 까꿍 아땅 까꿍 아아아아악 ㅅㅂ 왜 그래요 감사합니다.